나도 나도 치키펜다 어 아니 예전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 세운 똥꼬 뭐 있었어 세운 똥꼬 내꺼인가?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똥씨 믿어 야 저짓말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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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자고 하시는 거 같아요 야 백현 야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태복팬 여러분들은 이 매력이 좀 풍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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